딸아 엄마한테 밥달라 해 엄마가 딸나한테 밥달라 해 응? 딸나한테 밥달라 해 드로? 딸나한테 밥달라 해 딸나 어디 갔어? 딸나, 주름이 밥 줘라 딸나, 주름이 밥줘라 드로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해? 째나 보고 달라고 해 응? 딸나 주름 닦아주기 맞춰? 닦아주기 놨둘아 아 똑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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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출게 맞출게 기다려 안다 계란을 썰어주세요 계란을 씻어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먹어 다 먹었어? 맛있어? 금방 투르메쌈 투르메쌈 꼬리에 저거 뭐지 똥인가